좀 이해 못하셨어. 매니저 언니도 이해 못하셨어. 언니도 나랑 같은 세대야. 뭐래. 언니도 나랑 똑같네. 아니 똑같으면 안 되네. 언니 나랑 똑같은 세대 아니다. 나는 신세대. 나는 Z세대. 아 95년생 이후 출생만 Z세대래요. 그러면은. 아 나 Z세대 아니네. 잠깐만. 나 Z세대 아니야? 나 Z세대야. 나 Y세대야? 나 Z야 Z. 아 눈물 나 갑자기. 아 95년생 이후. 그럼 우리 휘인 화사는 Z세대인 거예요? 자꾸 눈물 나. 아 진짜? 나 Y야? 휘인이랑 혜진이랑은 세대가 다르네. 95년생 이후 출생이 Z세대고. 95년... 그 전 출생하신 분인들은 Y세대라고. 난 이제까지 Z세대인 줄 알았어. 여기. 안녕하세요 Z세대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해 Y세대님. 뭐야? 너 뭐야? 와 누나는 Z플립 세대 하래. 오. 다들 Z세대야? 근데 이거 거짓말 하는 거지. 내가 볼 때. 내가 볼 때 이거 거짓말이야. 아니야. 현실이라고. 다들. 아... 아... 너무 시리야. 넌. 안녕하십니까